우리엄마 있을거같애 떡배가 있었네? 떡도 쳐야하나? 콩아비 달링으로가 가mi? 이 노래이오 흑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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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이야 아니 그 한창 한 노래 지금 불러주세요 아니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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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랐었던 흑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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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랐었던 흑길 오케이 원, 둘, 셋, 넷 나 몰랐었던 흑길 분명히 느껴져 must be hurt 진짜 좋다 할게 많다 좋아 조끼도 있나요? 이렇게 입어야지 이렇게 입나요? 여기 위에 있는거에요? 여기 위에 딱 좋아 저희한테서 걸그룹을 보고 없구나 좋네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좋네 이게 나 아까 친구한테 문자 보냈는데 오늘 뭐 좀 먹으면서 하니? 이제 치구유 먹었어 이렇게 보냈어요 나중에 또 저녁먹을 거 얘기하는데 어 난 이제 간팥 좀 먹으러 가 나 뭔가 하나도 이미 액티만 먹어 좀더